김도우 아저씨 코스 형 앞에 볼록 튀어나온 가시는 무엇인가요? 서벌짱 송본래인가요? 서벌짱 송본래인가요? 때린 사람의 우라를 보여줍니다 이거만 껴볼까요? 서벌짱 송본래인가요? 서벌짱 송본래인가요? 서벌짱 송본래인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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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을거라 아마? 헛놈정도? 예 노래 부르는거 살인마에요. 얘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어딨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그게 단점이야. 투척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신에 이런 페널티를 준거지. 이동속도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아 이거 안맞네? 신기하다. 근데 생존마들은 왜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망겜이에요 혹시? 아니 망겜은 아니고 내가 못하는거야. 지금 아마 얘는 도끼를 피하려고 걔 지랄을 할겁니다. 막 좌우로 빨빨거리면서 움직일거야. 아 근데 얘 그거네. 집착이네. 이렇게 뭐 빼야지 어쩔수없지. 도끼를 걸 데가 없거든? 아마 칼질을 할겁니다. 일단 천천히 갈게요. 아 네 추짱님 감사합니다. 킹도영 오늘 레자가 미쳤어 가서 좀 달래줘 산브랄도 잘 살타죠. 아니 그러면 안 미쳐있었다는거야 여태까지? 아니면 미쳐있는걸 들키지않은건가 여태까지? 아 나 진짜 정말 정말 안심이에요. 나 진짜 정상인줄 알았잖아. 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한방도끼 아니고 그냥 도끼하나 늘려주는거랑 맞으면은 옳아 보여주는거. 저거 거의 다 돌렸다. 뭐야. 뭐지? 여 근처에서 지금 아짱거리는데? 그래 발전기 노리고 있구만 호시탐탐 요거. 니가 있을만한 자리를 알지. 제정신이 아닌건 택경이 한수. 위니까 얌전히 돌아가라고. 아 물론 김도영 얘기는 아니에요. 블러드 트레이. 집중중중중중. 카펜탐. 도둑점 convince him. 도둑점 convince him. 침. 나의 방워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좀 가서 너희 스트리머랑 놀아. 도둑점 위에서 화이트. 아니 그러지마세요. 너무너무 배척하지말자. 그럼 안될. 신학이지네. 그니가 어떻게 해냈어? 고수하겠습니다. 눈치 없이 민 패키지는 애들 대바대로 끌고 가야 한다. 끌고 가서 종구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아 내 목소리 하왕님 감사합니다. 빨리 잡으러 가. 지금이야 올킬 찬스.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중계층들 너네 방중에 화장실 가보면 산탈모 할아버지 와있다. 뭐야. 우리 간신히 김으로 돌려놨단 말이야 오늘 태기란 귀가 두고 나와서 내가 신경 쓸 겨를 없어 미안해 우리도 지금 힘들어 아 ㅈㄴ 빨라 밤에 화장실에서 상탈모 할아버지 조아 끝 웃은데? 으악! 으악! 아아악! 으악! 설마 구해준 사람을 저버리지 않겠죠? 으악 으아! 끄기! 아! 으아! 으아! 으야! 죽여버리는거야? 그런거야? 나한테 도와줘 만져줘 빠르게 버리죠 고소하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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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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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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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는 19금도가 이정도 노출은 기본으로 방송한다는 것인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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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냐? 갔어? 갔어? 갓지? 아, 김도 이마 56cm 아야 김도 이마 메리 크리스마스 맨들맨들. 스포imat endeavor. 스포 debido에게 돈 Brief로주의 모든 mittons icons icons迎 사주 sooner가 보면, 스포금도님이 돈 해를 멈추고, 화장실에 가사 parc으로 이론에 가 나온 때쯤이면,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돈 해를 권했을 것이다. 정상인 산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현모 산타는 역시 아 네 감사합니다 딩도님 계속 너무 진지하게 하시다가 지금 기뻐하시는 거 보니 좋네요 축하드려요 아 네 시발아버지마사 그녀가 그녀가 뭐야 이거 안 눌려 얘 아이디어 안 눌려 이거 뭐야 깜찍한 대리니? 거짓말하지만 이거 포켓 아니야? 빨간 코가 혈아버지한테 있다고 해서 왔어요 빨리 당신 가슴에 있는 빨간 코를 주세요 빨리 오게 해주세요 빨리 오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형 왜 가슴 불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착하나인지 나쁜아인지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너가 아신대! 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 사람인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아 나 저거 아 저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아 아 아 경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뭐 이 C발 흫 도시가 하나 산타 할아버지 제가 피자 만들려는데 토킹으로 올릴 올리브가 없어서 소원을 빌었는데 왜 당신의 가슴에 두개의 올리브를 안주시나요? 컷 아 C 갈고리 X같네 진짜 아니 제발 좀 걸자 그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우리.. 구하러 왔구나 재수하겠습니다 쭈쭈! 아 전국 갈고리 연합님 감사합니다 아 Path 3 1 셋 2 연합님 공장 Sy 근처에 있다. 한 명 있어 지금. 어 그거 1레벨짜리 루인이야. 어 잘했어.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 쭉 빠지네. 와 이게 안 맞아? 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아 뭐지? 판정! 아 무기 때문에 그런가 봐. 적응이 안 돼요. 종교하면 적응이 안 돼. 오 시계야? 뭐 쓰러지겠지. 알아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굳이 쫓아갈. 왜 종교 처음 봐? 꺼져. 꺼지라고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진짜. 어! 구경났어! 으아! 으이! 개능식! 아아아아악 좋아 둘 다 보인다 둘 다 보이는 각도에 와 종국 실제로 처음 봐요 아 이거 구출각을 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갈고리가 없거든요 지금 저기다 걸어야 되는데 각이 안나와 안될걸 아마 젤레나 끄트머리에 닿게 될 수 있어 어우 뒤로 빠졌고 여기 한 명 가는 거 봤죠 가정에 돌링 소리 들렀거든 가정에 돌링 소리 들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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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까지 구딜 줄은 몰랐다 저깄네 셰프트웨이 앗! 으악! 으악! 어디서 도망을 치려고 이 개같은 년을! 이 개같은 년! 잡았다 드디어 내가 잡았어 어 이 산타 할아버지가 갈고리 산물을 줄게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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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사이렛닷 헐 오이 나 사놈 오이 럭 롸 럭 난죽택? 개구? 이쯤 되면 산과 사로 이루어진 산타가 아닐까? 천천히. 하늘은 마리다. 하늘은 마리도 마리다. 지수인,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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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이. 하늘은 마리다, 아 너무 아름다운 밤에 누워가고 나로 잊을래? 반대쪽으로 뛰었나 본데 지금 개구 찾아서 헤매고 있어 아 1레비스포 개쓰레기 쓰지 마세요 중심이야 이거 이거 끼느니 딴거 끼는게 나음 에이 종구야 3킬이면 잘했다 어 괘씸한 놈들 다 잡았어 아 종구 밥주기가 이렇게 싫지 아 이 캐릭 구리냐구요 구린건 아주 구린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정도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어 아 또 섭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2레벨을 주시네 그럼 2레벨을 써야지 빛에 태워지는거 면역을 얻음 이거 손전등도 면역이에요? 이거 끼면은 손전등도 그냥 아무때나 다 튕검할 수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괜찮네 오 괜찮네 자 위스퍼 2레벨 생겼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 아 딴거 하자 아까 톡 부해달라 그랬죠 아 맞다 얘 밥주어야 되는데 아 맞다 얘 밥주어야 되는데 못 끼냐? 낄게 없는데 이거랑 이거? 근데 얘는 위스퍼를 안껴도 되거든요 사실 위스퍼끼는 딴거 끼는게 낫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한명 잡을때 너무 빡친단 말이야 아 네 엔티티님 감사합니다 범위 한방 브루탈 있으면 좋은데 브루탈이 있나요 지금? 나 브루탈 없을걸? 있나? 어 있네 브루탈이 낫길까 이게 낫겠다 손전등 면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의심상태에서만 안당하는건가? 버그인가? 버그인가? 아 의심상태에서만 면역이라고? 아 이건 진짜 말하지 나는 일상시에도 면역인줄 알았잖아 캐롤 오브 벨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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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된새끼야 잡았다 이놈 아 아 아 아 잡았다 으 으 으 서비아 비밀 뭐 戰 왜 should they say that they won't get hurt? 12월 28일 14월 13일까지 는 11월 14일까지 전주 시켜내요 앗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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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야 뭐야 다 근처에 있어? 얘 한번 걸었으니까 또 갈게요 어차피 저 얘를 잡으나 얘를 잡으나 비슷하니까 톱으로 잡을거면 톱으로 안 썼네 데드하드 데드하드를 잘 쓰는 것보다 오히려 못쓰는게 더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판정이 아니라 데드하드라는 퍽이 있어요 더 잘 들었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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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가 있네요 어디 숨었냐? 스태스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노안이 또 다 보였다고요? 아 내가 못 봤구나 진짜 이게 시청자분들은 다 보는데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도 좀 고여있네 톱을 맞출 생각을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톱을 맞추려면 내가 쟤보다 더 고여있어야 되는데 놀이들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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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우지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아우지 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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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놀라 뛰어다니네 진짜 쟤부터 잡을게요 아우지 마우지 마우지 아우지 마우T 어이 뭐야 홍개똥이야? 어우 갑자기 사라져 인간이 아우 아우 뭐지? 갑자기 휙하고 사라졌는데? 어 뭐야? 아 뭐야 뭐 진짜 깜짝놀랬네 갑자기 자라면 훅하고 사라져 아 시발 홍대똥이야 진짜 아 존나 놀랬네 진짜 아 뭐지 갑자기 사라져 마술이야 와 존나 놀랬다 진짜 어딨냐 여기 있었는데 아 시발 존나 안보여 진짜 야 스트레스 오진다 발전기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나 여기 이런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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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았는데 문제는 지금 문이 열렸거든요? 걸고 빨리 문으로 갑시다 저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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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누가 대리니라며 얘네들 어? 요새 대리니들은 이런거 다 끼고 다니냐? 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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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면 요즘 애들은 참 빨라 야 이거 어때 이거 두개? 이거 한번 껴보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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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한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좋은 일들은 있고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 메리 크리스마스 것들 tempting 조금 으잇? 김두 아저씨의 모근도 이번 한 해 수고해서 이제 푹 쉬어 감사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26일이게 해주세요 제발 불고기 버거 맛 좀 봐라 이놈들아 아저씨 왜 이마에 귀가 있어요 일부러 웃기려고 만든 건가요 아저씨 왜 이마에 귀가 있어요 일부러 웃기려고 만든 건가요 얘들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 얘들아 얘들아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 선물 선물 아이고 할아버지네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깐 선물로 크리스마스를 없애주세요 아 네 머성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묵은 선물 해주세요 25일날 잠대신 시금으로 빨려들어가 26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컷! 할아버지가 탈출했어 알겠다 아 영감! 햄버거 먹으면 안 돼 아미센타 할아버지 상향등을 타고 썰매를 운전하면 나는... 아! 이마였구나! 죄송합니다 어서 도망쳐! 산타! 산탈모! 바이브! 바이크로베이 드루이드! 노루! 하스 스킬! 아 이 개같은 년! 아 지랄이야 아주 그냥 잡히기만 해봐라요! 잡았다 요 놈 아 뭐야 영감 어디갔어 영감 영감! 영감! 이놈은 어디가고 웬 체크무늬 난방있어! 내리어! 하스 스킬 고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밀리년차 쓰라고 해서 휴가 3일 써서 5일 휴가 나왔는데 아 뭐해 아 칼찌 할아버지를 칼로 찌를라고 지금 젊은것들이 할아버지 칼로 찌를라고 대기중인거 아이씨 또 탈취했어 또 또 아이씨 또 아이씨 덫어디에 덫어디 아이씨 또 탈취했어 또 아이씨 아이씨 개같은 놈들 좋아 이거를 아니 그냥 저기 가서 저던만 가져가자 어차피 니네 여기도 돌려야되고 이것만 가져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 거기서 뭐해 에이 개같은 놈들 요즘 젊은것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을 모른다니까 에이 노인공경을 가르쳐줘야겠구만 이 할아버지가 돈까스 맛있게 만들어줄게 덫에 한 번을 안걸리냐 어떡해 아 거기있는거 다 알아 어? 나와 아 여기있는데 설마 여기 숨었니? 아 나 알아 돈까스 그거 엄마가 고래 잡으면 사주는거죠 이미 잡았는 네 고래가 아니라 제모가 저를 잡는다고요 어서 도망쳐 어서 도망쳐 이제야 세상상 주여신 보으나 주여져가는 사람 그 원의 고원신에 성령 충만의 힘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고요 나라의 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줍이며 내 맘에 고소서 아멘 아 Oder 있니? 어디 있어 이 할아버지가 애타게 잡고 있어 우리 착한 아이들 뚝배기 애타게 잡고 있어 찾았다 고소하겠습니다 재인 김덕 제목 김덕 어딨지 다들 나만 빼놓고 재밌는 거 하고 있지 나만 빼놓고 나만 빼놓고 재밌게 놀고 있지 다 어딨어 나도 끼워줘 나쁜 놈들아 나도 놀 거야 왜 나 앞에 놓고 놀아 왜 왜 왜 나 앞에 놓고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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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나 앞에 놀아 내가 누가 놀아 뭐 하 이거 아우지 구멍 찾는 것보다 그냥 구석에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아우지 구멍 못 찾아가지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야? 너 개구멍 찾고 있지? 어디 숨었지? 여기 어디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어딨지? 일로 갔나? 아닌데? 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 건물 안에 있구나? 거기 있나요? 거기 있나요?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설마 개구멍을 발견한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면. 보라. 거긴 함정이 있다고. 그렇지. 잡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잡았다! 할렐루야! 아멘! Zero! הט 삼안 은근 은근 HAM zen chau 결혼 다음 살인마 이렇게 오늘도 4명이 생존자가 악마같은 중도 한번 갈게요 아 네 서울띵충님 감사합니다 얜 마땅히 낄게 없어 그냥 대충끼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그거 뭐지? 그 전진속도 빠르게 하는거 있는데 이건가? 이거 두개 끌까? 쿨다운으로 갈까? 음식으로 장난치기나 지을까? 김둥형 메리 크리스마스야 17년 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성은 최고였어 아 네 1인용님 감사합니다 바베이큐 찍을까? 52미터? 바베이큐 하나 끼자 어 이거랑 이건 뭐야? 이건 별로 쓸모없지 않나요? 범인 학기 이렇게 오버차지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발전기를 한게임에서 자신이 5번 이상 찬다 그럼 오버차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 갱플랭크 같은데 가슴에 털 있으면 좋겠다고 털 가져와 보자 저 이번 판 끝나고 털 가져와 볼게요 여기 털 털을 넣는다 더워지겠지만 나쁘지 않아 좀 붙인 것 같은데 아 더워 아 치워 이 방에 있는 다른 태수들은 모두 호시다 김도와 다른 태수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중이다 너만 빼고 너만 빼고 아 준구 달린다 준구 준구 달린다 준구 달린다 준구 고소하겠습니다 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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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로 저기 확인했으니까 일단 발전기 해방도로 갈게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굳이 잡지 못하더라도 이제 발전기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저 구하러 가라고 그러고 발전기를 툰에 공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발전기 하나 켰네 즉도형 시식 코너도 아니고 맛보기는 조금 너무 가지 않나요 중구 딸린다 중구 강하다 이거 잠식이니까 파밍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근데 근처에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1레바베큐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일단 잠식 볼게요 와 이거 뭐야 브래쉬인가 뭐야 데드하드인 것 같은데 아 브래쉬구나 이거 지금 제가 고개를 위로 팍 올렸는데 눈뽕이 걸린 걸로 봐서는 브래쉬인 것 같애 퍽할라 그러게 안하네 아 지금 어차피 한 대 맞으면 뒤지니까 지금 쭉 빼는구나 불구려 внутled어 둥노 들어가서 명단기 어차피 저問기 뭐라고 저問기 뭐라고 오오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바베큐! 아, 왜 너야? 다치네 데려와 다치네 데려오라고 너 말고 다치네 아, 다치네 다치네 잡혔죠 이거? 이거 못 빠져나가고 구석이라 아, 하지 말라고! 오! 아, 씨바! 저요 저요 저, 저 다쳤어요 자전히 뭐해 가주세요 자전히 뭐해 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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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오케이! 하하하하 실발년 잡았다 이거 으허허 으이 개년 으아아아아아 드럼통인척하자 나는 드럼통이다 와서 빨리 구하세요 거기 있는 거 봤어 나 지금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봤어요 빨리 구하러 오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봤어 내가 지금 빨리 구하러 오시라고요 엔티티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한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해 잘 들어 잘 들어 산타 할아버지가 니네 아빠야 니네 아빠가 산타야 몰랐지? 고수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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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유를 찾아 떠나 내년 한해도 건강하고 배바데 열심히 하고 내년에 만나자 안녕 안녕 아 네 엔티티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쟤 지독한 놈 잡았다 이거 하하하하하 쟤 지독한 놈 잡았다 이거 하하하하하 아 이거는 이킬을 했어도 아주 그냥 올킬한거보다 더 기분좋아 그냥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올킬한거보다 두배는 기분좋네 그냥 아 네 정하 준하 0465님 감사합니다 아 네 죽으면 생존자도 잃어버려요 전구를 좀 각잡고 해볼까 아 네 고독한 미식가님구만 전구를 좀 각잡고 해볼게요 위스퍼를 빼도 되거든 사실 위스퍼를 빼도 되긴 하는데 빼야돼 어 위스퍼를 빼야돼 제가 위스퍼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건데 사실 이거 빼고 강철에 소나기 넣는게 나요 닥터 자체가 그 서치 기술이 있어가지고 오버차지나 아루인기라고? 아 맞다 나루인 뺐구나 아루인기여야지 근데 전구 위스퍼를 아 이거 너스콜링은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제 그 패치돼가지고 그 닥터 3단계 실효하는거 이제 보이거든 너스콜링으로 전에 패치돼가지고 이제 이거 전구 3단계 실효하는것도 이제 이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패치되기 전에는 안썼거든 아 얘 돌다님 감사합니다 김두님 잘생겼다 한번만 깰게요 이번판 느낌이 좀 쎄 제가 원래 오늘 한번도 안깨는데 이번판 좀 느낌이 쎄 아 새끼 또왔네 엄마가 제가 김두님 방송보는거 보더니만 갑자기 이해 되머리네 라고 바로 말 정말 하십니까? 아 네, 턴싱님 감사합니다. 아 네, 턴싱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하나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 흑단이 보이잖아? 생존자들 갑자기 존나 잘해. 왜냐면 흑단 걸리지 않으려고 진짜 온갖 개지랄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흑단을 안 끼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저씨 방금 복장 상태. 꼭 이불이 빈에서 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 네, 래리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흑단 끼고 흑단 안 낀 거랑 승률이 다르지가 않아. 오히려 더 처참하면 처참했지. 아니면 나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적용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흑단을 꼈기 때문에 좀 안일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천천히 느긋하게 해 보자 이번에. 3단계 다 걸고. 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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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안맞아? 맑은 효종 이 똥가루를 열심히 뚫어야 해요 으아! 똥가루를 열심히 뿌려야되요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우리 모든 구분위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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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뭔가 무빙이 상당히 일단 진짜 집착이야 피카츄 혼자 내리네 왜? 이게 내 픽이지? 흐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히힛 잠식이니깐 가줘야죠 어? 그래도 후인할거 다있구요 우리 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 친구들에게 축하해 행복한 우리의 시간 올해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고맙다 우리 둘의 원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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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2D 전전을 보내자 價 dead 은 Sim ration 오대 exp 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츄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어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怖 피카피카피카피카츄 고소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선 꼭 잡고서 나가자 내 친구와 함께 갑자기 넘어져도 보고 누굿도 흔들려도 보고 때론 상처받게 되는 일도 없지는 않을 거야 목표를 향해 나가자 뒤돌아보지 않겠어 준비를 완료 이제부터 시작이야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잡고 낸 지다쁜 행진 오늘 밤에 오늘 빈도의 부금 선택은 탁월하다 동심을 자극시키는 노래로 동심의 비기를 중화시킨다 이쯤 되면 품겨진 아이가 있지 않을까 어 너 도망쳐 오늘도 새로운 기분 다시 떠나는 여행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 휴벌려나 이 세상 하나뿐인 너 곧 과도 바꿀 수 없어 나 만나러 혼자서 가기엔 너무나 외로운 길 옆에 있는 너만을 나에게 힘이 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거야 이미 난 알고 있어 우린 정말 최고의 팀이야 느낄 수가 있어 네가 있는 곳 어디든 바로 이 순간이 우리 가장 소중한 거야 으어어어어 아, 안돼 안돼... 피카치는... 으응 최란한 지오 피카치는 너가 죽이고 싶으니까 아아아아 안돼 안돼 너, 피, 카, 치 이게 씨 집알벨 으anor 뚝버기 피카츄! 피카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으아오오오오오!! 아 내 쩜쩜쩜인가봐 아 내 아이야 나는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가 이겼단수 아 네 NCT님 감사합니다 승천 데린이가 한 명 있었구만 근데 확실히 이기는 판은 구멍이 있더라구요 이게 구멍이 있어야 아 네 공부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블러드 포인트 누구 줘야되지 종구나 좀 더 키울까 종구나 좀 더 키우자 아 내 치사이 오빠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몇시까지 하냐구요? 12시 넘어 하지 않을까? 난 이거 찍고 싶은데 야 종프린트 한번 써볼까? 이게 이제 종프린트라고 투명에서 벗어날 때 이속 증가하는 거 있거든요 너스는 제가 못해요 저 너스 방송 보고싶으시면 응사미님이나 그 이제 룩삼님 방송 가셔야 돼요 저는 진짜 너스만 빼고 너스랑 프레디 나눠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소하겠습니다 아 네 보소 빌러님 돈 다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루인이라고? 어? 루인이라고? 어? 루인이라고? 어? 오래 нас이 나를 위에서 다 다 아 빠 루 Shir War 한 번 해보자 종프린트 한 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두개 끼면 과연 얼마나 잘 잡을지 좀 궁금하네 한 번 껴보자 저는 냄새만 고소합니다 아 저 토크 못해요 사실 저는 모든 살인마가 애초에 저는 대린이기 때문에 이제 대바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 눈이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이제 대바대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좀 못하는 방송 위주로 보시는 분은 괜찮으신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다 인스팟 빼라고? 깨끗 없어요 지금 깨끗 없어 그나마 쓸만한게 이 정도야 이거?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이거 끼까 이거? 저 플레이시간 얼마 안되요 플레이시간 얼마되지? 175시간 근데 나 켜놓고 잠수탄 적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나는 한 150시간? 아저씨 저격하는 사람 만났어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도망쳐 한두명이 아니야 한두명이 아니야 이 게임 고인물 소리 들으려면은 500시간도 아니에요 1000시간은 찍어야 돼 기본이 1000시간이야 이 게임은 뭐야 내 아이야 고인물아 과자꾸나 아 네 엔티티님 감사합니다 김도님은 종부를 사랑합니다 강종구 센세도 말이죠 어 종프린트 괜찮은데? 종프린트가 뭐냐 면 이제 투명에서 벗어나면서 잠깐 빨라져요 좀 빠르게 추적할 수가 있다는 아우 깝다 아 예 특도선님 감사합니다 환자 있는데 아 예 특도선님의 우리 부족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30여년간 지켜온 숲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태키의 두피세포입니다. 아 네 이태키의 두피세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뒤에 따라오면서 판자 내릴 것 같아 왠지 아닌가? 오! 야 존프린트 봤어 지금? 엄청난데? 이거 구하러 오는 것만 컷 할게요. 아 잠식인데 저거 내려 내려 왜 안내려? 내려갔다 나도 간다 아이씨 같이 못 넘어가 이제 무둘거에요 지난밤 꿈처럼 이들끼리 하니깐 하니깐 은깃 하니야 은깃 하니야 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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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깃 은깃 하니깃 은깃 아 저거 집착인데 은깃 은깃 ㅅㅂ 아니 뭔데 방금 저거 지금 저기 화면 봤거든요 아 종 프린트 나쁘지 않다 근데 나쁘지 않다 뿐이야 아 네 히히 모짜님 감사합니다 뭐야 히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대 있는 곳으로 내 마음 다할 수 있죠 아직 멀리 있어도 마음을 웃겨요 사랑해요 난 그대 눈을 좋아해요 난 그대 눈을 줘 잠깐만요 온거 같은데 여기 한명 있었거든 구하러갔구나 구한거 잘라야되는데 어디로 빠졌지 안빠졌네 뭐야 왜 니가있어 뭐지 2층? 아니고 저거다 이거 거의 다 놀렸다 이거 우리 함께 걷는 길이 힘겨워도 항상 내 곁에 잃고 아무리 멀고 혼자 해도 난 둘러지않아 아 이게 프렌트 속도를 내가 눈으로 못 따라잡겠어 이게 너 빨라 쓰레기는 제거해야되 아 종구는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아니라고 종구 쓰레기 아니야 봐봐 종프린트의 위험을 개좋카노 넘어 걸꺼해야되 ième 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악 으아악! 휘발요! 아! 하지 말라고! 오! 싫어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지마! 내 종프린트에서? 어? 아 하지 말라고! 아 가만히 있어! 괄고리 걸어야돼! 아 길막하지마! 개.. 아이 시발 연드러! 길막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남북에 있는 거 다 알아! 여깄지 어 있었는데? 글쎄 뒤로 갔나? 아 하지마! 아 시발!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시발 연드러! 시발 연드러! 시발! 시발 연드러! 깨끗이 부릅 본 엔티티는 종구에게 실망했다 아 불포나 좀 먹이자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한동안 소홀히 했지 이건 어때? 산타 할아버지 식구 즉처로 푹찍푹찍 생존만연들 다 죽여버리는거 보고싶어요 배떼지에 칼빵좀 꼬마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즉처를 먹어야되네 시랄려고 시랄끄러 시랄끄러 시랄 시랄끄러 일단 즉처는 없는데 좀 찍자 일단 못찍어야되지 어차피 19도 또 할거니까 일단 끝도할게요 아 네 19 팬클럽님 만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즉처 에드온 있다고? 아 그거? 근데 나 그거 게이지를 못모아 아 근데 종구의 장점인 감사합니다 게이지를 못모으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꼭 할게요 저건 얘는 농장이 낫겠지? 아 그럼 토크 직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낫겠다 아 네 자미 조아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잠 자미 조아님 1개 구독구마 망구는 제가 키우지 않아가지고 포인트가 없어가 망구 직접 찍으려면 들이부어야 되는데 지금 아 그건 좀 힘들고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 오늘 뭐 한 한 시? 한 12시 좀 넘어서 할 것 같아 방금 들어왔는데 대바데 하는 방송이 아니라 살인마가 피카츄 정기고문하는 방송인가요? 피카츄 도망자 아 네 웨스트 JK86님 감사합니다 딴다 할아버지 텐가가 갖고 싶어요 저 울지도 않고 착한 아이니까 꼭 아니요 아니 넌 쓰레기 현실세계에 존재해선 안 될 쓰레기 아니 전 녀석이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머리가 없게 된 거 아냐? 어? 안 그래? 아니 전 녀석이 보자 보자 하니깐 네 웨스트 네 웨스트 아 개X같은 맵 아 나 이 맵 진짜 싫어 아 진짜 이 맵 나 이 맵 안하면 안 돼 아 진짜 맵을 들어야 돼 저거 2층인가 아 깜짝이야 사람이 여깄지 아 놀랬잖아 잠수인거 같은데 아 나 이 맵은 히힛 이번 주에 뱀다 각종의 뱀다 아 뭐야 아 뭐에 부딪친거야? 아 뭐지? 아 나 이 맵 너무 싫어 진짜 아 맵이 진짜 개같아요 여기는 와 수염이 풍성해서 머리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기침 소리 들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출구가 어디야? 여기 어디다 걸어야 돼? 아 저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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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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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조라이 빨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개빡지 진짜 아까 할배랑 좀 다른 할배 같은데 이거 잘하는 할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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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텐가, 할아버지, 칵! 18도는 기대해도 되는거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하면 부담돼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도 무사 탈무 기원합니다. 어서 도망쳐! 12시가 지났는데 양말 속에 텐가가 없잖아. 난 분명 안 울었는데. 5시가 지났는데, 것 같아 5시가 지났는데. 일단 칼찌부터 뺄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 별생각 없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의 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칼찌 빼고 칼찌 빠지죠. 칼찌 안쓰네. 이 한국인의 정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엔티티 곁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생존자 쫓아갈게요. 칼찌 안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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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그 왜곡된 편견이 호두와 얼라의 관계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참고로 답은 가로슈가 맞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네 아빠야! 네 아빠가 산타야! 산타 할아버지가 네 아빠라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삼타 할아버지 아네 이 빌런인가?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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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의 아이를 낳아둬 아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23살 이상 무소라가 없지 않냐 으흑흑흑 정부 8090년대생만 해도 910월 생일이 많다 그 이유는 말 안해도 대충 알아먹어라 히토니는 끄고 김도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풍성한지 듬성한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어디가 아 안돼 못가 여기 아우지 어디지 개갔네 진짜 아니 아우지 아우지 어디야 진짜 진짜 흐흑흑 김도와 조씨 행복한 연말 되시고 내년에도 건강히 방송해주세요 제발 김도와 조씨 나의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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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근데 니들 자꾸 김도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는데 사실 김도는 대머리가 아니고 탈모야 대머리길 가면 개깔이고 탈모길 가면 우수 회원이야 근데 대머리가 어감이 좋구나네 찡끗 레이드콜링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내 나쁜 커피들 3년 이제나 해라 지금 누가 토템 가고 있는데 불톡 가고 있나 어디야? 알림이 떴는데 방금 저기 볼까요 와우 지금 들어가면 운기 소리 들리나요 이게 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벽에 존나 꼴아박아요 도끼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박스가 되겠죠 이게 컷 투자체가 워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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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중 야간 알바 생긴 감사합니다 아 2층 돌리다가 나 올라가면 내려올텐데 아 나 여기 지형캐 남성들 그녀가 고무 골무랑 압정을 같이 싸는걸 봤어 아 나 도망쳐 느낌 퓨 느낌 퓨 느낌 퓨 느낌 퓨 느낌 퓨 저기요 김도님 근데 오늘 방송 매콤할거라고 했는데 너무 순해요 아 일단 칼찌부터 뺄게요 그냥 그 뭐냐 그냥 걸자 아 그래도 루인 할거 다했네 잘했어 루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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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 호 호 메리 크리스마스 로봇 아 저거도 올리고 있었구나 내려왔네 안돼 안돼 바베큐로 안 끼는게 아니라 없어서 그래 딘도님 17년에 너무 빡센 게임되어서 게임 직책을 너무 잘하게 돼버렸구나 내가 좋아하던 게임 못하던 스트리머는 어디간거야? 금성쌈트 아니 아니 저도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이쯤 되면은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나 털릴거야 언제까지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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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개구를 찾고 있구나 그래 한번 대결해볼까? 니가 개구를 찾으면 탈출해도 돼 근데 못찾으면 내가 널 잡으러 갈거거든 저기서 본거 같은데 오 오 아 근데 이거 토그 너무 느려가지고 못 따라잡을거 같아 쟤 개구를 못본거 같은데 왜 안되지 응 와 으억 으응 으아아앗 으응 으응 으아앗 으응 으악 아 으로 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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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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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JJS는 3,4,2인 것 같은데? 신촌! 아 김도님 실버라고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김도님 실려보니까 그랜드 마스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힘내보세요! 화이팅! 한장면 도착! 신촌기 Pedade 염 염 염 염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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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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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쿵척쿵척 풍성쌈풍 참깨 종구가 종구야 종구야 놈들을 찾아 종구야 아 한 번? 하나도 못 들이며 어떡해 종구야 제 생각에 종구는 Endurance 껴야 돼요 아 종구야 은신칠 때 종치면 니 어딨는지 다 알잖아 애들이 어 어떻게 할거야 애들이 애들이 다 알잖아 아 종구야 아 저 김풍 도망치잖아 빨리 잡아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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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잘했어 종구 자 이제 두명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니가 지금부터 잘해야돼 갈고리를 찾아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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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찾는다 갈고리 앞에 있다 종구 반짝반짝 이쁜 반짝이가 달려있다 종구 아 잔소리하고 하지말고 은신해 종구 아 종치지말라고 저 발전기 켜졌잖아 종구 종구야 왼쪽으로 갔어 잘 봐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종구야 여깄지 여깄지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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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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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종구 종구 잘했어 종구 아 종구 아 종구야 아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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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구야 기죽지마 아직 할 수 있어 종구 종구야 할 수 있어 아직 종구 종구야 발전기 두개 밖에 안남았어 어떻게하지 종구 종구 아 종구야 아 그래 한 명이라도 잡자 종구 종프린트 써 종프린트 쓴다 종구 종구야 종치면 느려지잖아 종구야 종구야 의심풀 때 종치는 것도 모자라서 느려지면 어떻게 육신새끼야 종구 널 만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넌 죄가 없다고? 하 그랬구나 그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내가 속없이 종구야 맞아 어딨어 놓쳤잖아 아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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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종구 형 여기 어디 있어 스트레스했어 종구야 잘 찾아 여기있다 종구 종구 잡았다 종구 종구 발전기 하나 남았지 남은거 몇개야 자 남은 발전기 쪽으로 가 종구야 저쪽에 하나 있고 종구야 구하러 온다 쟤네들 여유 있거든 구하러 올 수 밖에 없다 잘 봐 아 종구야 구했잖아 종구야 잘 봐 니가 때렸던 을 잡아야 돼 어? 니가 때렸던 을 잡아야 돼 홍 누나 잡아야 돼 종구야 어딨어 종구 못 찾겠다고? 아 이건 문이라도 틀어막아 뭐라도 해보라고 아 문 열잖아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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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종구야 의신해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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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그래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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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의지 말고 침착하게 가서 잡으면 돼 할 수 있어 종구 종프린트가 있잖아 종프린트로 잡으면 돼 저 문 열렸을 거야 아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종구야 종구야 좀 더 힘을 내 달려 종구야 달려 달려 나 비용신아 나 잡을 수 있어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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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너 노력했지 종구 종국 그래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잘못 없어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음 판에 잘하자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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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누지마 크리스마스잖아 내가 내가 에드온 사줄게 종국야 울지마 종국야 내 에드온 사줄게 종국야 우리 요거 가게가서 맛있는 에드온 사줄게 우리 종국 뭐 먹고싶어 의문의 상자 이거 사줄까 종국 종국 아 괜찮다 하고 아니야 거절하지마 내가 사줄게 이거 의문의 상자 사줄게 종국 종국 아 사양하지마 내가 사줄게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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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만 찍을까 필요 없겠지 종국 오늘 먹고싶은거 다 먹어 오늘 돈 아까워하지 말고 다 시켜 먹고 싶은 에드온 다 시켜 내가 사줄게 종국 아 이거 사달라고? 알았어 내가 사줄게 알았어 내가 사줄게 자 자 단팡 하자 종국 꼭 새 옷도 사줄까? 바지는 없는데 내가 새로운 모자 사줄게 눈에서 빛나는 크리스마스 특별 증정 스킨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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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 종국 종국 어 종국 졌구나 그래 잘하자 종국 된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종프린트는 필수야 진짜 종프린트 있어야 돼 종국 김밥도 먹고싶다 종국 종국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나 안 돼 아 종프린트가 똥 에드온이 없네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이거?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죠? 그렇게 애써 즐겁다고 얘기 안해도 돼요. 그냥 이 분위기를 즐기는 거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커플여야 되는 법은 없잖아.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죠? 아 네 샤테님 4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샤테님 4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첫번째 단계 색적 발견했고요. 이제 추적할 때 은신을 해도 돼요. 굉장히 은신 빠르기 때문에 은신을 하고 쫓아가도 됩니다. 이게 상향을 먹은 부분이고요. 잘했어 전부. 아 이거 어디다 걸어야 돼. 저기 걸 수가 있나? 방금 이쪽에 거는 그거 발전기 돌리는 소리 나는데? 저기 저 돌리고 있잖아 지금. 이거 구하러 옵니다. 구하러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뭐지? 이렇게 빨라? 누구야. 그래. 아 네 의호. 아 우아우왕님.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 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요. 이 방이 아닌데. 아 데드하드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잘못 때렸어요. 방금. 아 레바님 호스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말로는 솔로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들 커플인 거 다 안다고. 종구야. 긴장해라. 100% 오게 돼 있어. 봐봐. 왔잖아. 벌써. 종구. 난민들은 당장 모근을 벗고 정의를 표해라. 저자 잡아 종구야. 종구. 종구. 아니 저자가 아니라. 쟤를 잡아야 돼. 알지 종구야? 잡았다. 잡았다. 저거 지금 치유하고 있잖아. 빨리 가서 잡아. 여기에 있었거든. 종구야 은신해. 잘했어 종구. 아 종구야. 아 종구야. 이런 가짜는 무빙에 다하면 어떡해 종구야. 아 종구야. 종구야 대답 안 해? 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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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우는 애 아니잖아. 종구. 종구. 은신해 풀어. 침착하게. 그래. 잘했어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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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종구야. 반대쪽이야. 반대쪽이야 종구. 달려. 이쪽이야. 끈적 보이지? 잡아.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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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구야. 떨어졌잖아. 구멍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종구야. 종구 바보야. 종구야. 여기 빠져나가 빨리. 종구야 여기 나가는 길. 알지? 절로 나가면 돼. 여기 나가는 길 어디야 종구. 종구야 그래. 종구. 미안하다. 종구 슬프다. 제발. 소. 많은. 제발. 종구야 은신해. 지금 중요한거 생존자 쫓는게 아니야. 발전기 막아야돼. 니가 발전기를 막아야지. 생존자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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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종구 잘했어. 자 왼쪽으로 간다. 은신하고. 은신하고 쫓아. 은신하고 쫓으라고.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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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도망갔잖아. 저기있잖아. 종구야. 의심풀어. 의심풀어. 종구야. 종구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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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종구야. 아. 종구야. 저거 잡아야된다고. 갑자기 세계밖에 안 잡았다고. 종구야. 저거 잡아. 종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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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스 했잖아. 저기다. 소리 잘 들어. 신음소리 들리지. 어디야. 신음소리 들리는데 어디야. 종구야. 올라갔다고. 종구. 최선을 다한다. 아니 안 올라갔잖아. 종구. 힘낸다. 화내지 마라. 종구. 아. 이거 국헌한 의지라서 이거 안. 소리 안 들린다고. 종구. 종구야. 종구야. 저거 잡아. 종구야. 저거 잡아야돼. 종구야. 저거 잡아야된다고. 종구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된다. 종구야. 여기 판자. 넘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종구야 왼쪽 왼쪽. 여기서 또. 자의전 자의전. 종구. 3차 넘었어. 저거 잡아. 저 대이살끼 잡아. 조구야. 저 대이살끼 잡아. 조구야. 저 대이살끼 잡아. 조구야 대답안해? 조구야. 나 땅까냐 지금. 조구야. 할부짱.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주실 거야. 히엿히엿히엿. 잡았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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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 살아있었구나 종구야 발전기 3개나 남았다 할 수 있다 종구야 구하러 오는거 자를까? 어때? 생각 잘해 종구야 내가 너한테 구하러 올거 같은데 종구야? 구했잖아 가자 니가 때렸던 애 기억해 걔 때려야돼 자 이쪽으로 한명 왔다 피자국 보이지? 종구야 피자국 보이지? 종구야 종구 피자국 보여 안보여 종구 종구 종구야 은신 풀어야지 때리지 종구야 은신 풀어야 때리지 은신 풀어야 때리지 바보야 은신 종구 종구야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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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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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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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야 침착해 종구야 내가 뭐라 그랬다고 병경심을 잃지마 종구야 종구 잘했어 그래 침착하게 이렇게 때리면 돼 잘했어 종구 은신해 발전기 발전기 저기 두개 잘 봐 종구야 구하러 왔나 안왔나 돌리고 있다 자 종구야 종구야 은신 풀어야지 종구야 은신 풀어야지 종쳐 종쳐 잉 한 대 때려 그렇지 자 이제 종구 올라간다 올라간다 종구야 다시 은신해 다시 은신해 은신하면 빨라지잖아 종구 종구야 은신 풀어 종구야 은신 풀어 아 종치고 느려지고 지랄이야 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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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종구야 제발 그렇지 종구야 잘했어 아 종구야 이걸로 삼키할 수 있어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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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종구야 침착해 흥분하지마 침착하게 이 시체 지키면서 쟤 잠식만 지키면 돼 쟤 주시면 이거 아니 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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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새끼부터 잡아 된새끼부터 잡아 종구 그래 잘했어 얘 걸어 얘 걸어 얘부터 걸고 얘부터 걸고 침착하게 종구야 침착해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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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빨리 까서 집어 깔고리 깔고리 깔어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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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종구야 저 갈고리 걸면 돼 갈고리 걸면 돼 3킬이야 3킬 종구 좋아 3킬이야 종구 4킬까지 5킬까지 바라볼 수 있어 그래 가자 어차피 쟤도 발전기 두개 돌려야되고 한대차 야 종구야 잠식 전까진 봐야지 뭐야 견자단을 했다고? 뭐야 난죽택이라고? 이 자식 동료를 위해서 희생을 하다니 대단한 놈인데 종구야 우리 이겼다 이거 이긴거야 종구야 종구야 이거 우리 이긴거야 이거 3킬이야 종구야 보이지 생존자 개국쪽으로 몰면 안돼 종구야 알지? 개구를 숨겨야돼 종구야 우리 개구를 숨겨야만이 할 수 있어 종구야 한대 때려 일단 그렇지 종구야 놓치지마 절대 절대 너의 눈에서 생존자를 놓치지마 놓치는 순간이 끝이야 종구야 생존자 어딨어 생존자 어딨어 종구야 종구야 생존자 어딨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잖아 종구야 종구야 여기 있었잖아 종구야 저 새끼만 조지면 상타 할아버지가 한 물 주신대 종구 조금 더 힘내 종구야 여기 여기 떠네 어딨어 여기 떠네 어딨냐고 개구쳤잖아 개구 찾고 나간다고 종구야 근데 뭐라 안그럽게 침착해 그냥 개구 강만 안주면 되거든 종구야 그래 종구야 생존자 어딨어 종구야 생존자 어딨어 종구야 생존자 어딨냐고 우리 잡아야 되잖아 생존자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거지 3킬이면 잘했잖아 아 이거 다음 패치 때 그거 만들어준다 그러던데 개구 개구 닫아버리는 시스템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구요 아 진짜 그거 만들어야 돼 개구 닫아버려야 돼 아니 개구를 못닫는게 말이 안들잖아 상식적으로다가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열려있는걸로 못닫냐고 난 그게 궁금한거지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거지 뭐 물론 밸런스가 좀 살인마한테 유리해질순 있어 근데 그래도 돼 좀 그래도 돼 지금은 종구야 산타는 너네 아빠야 아 네 아 이사님 감사합니다 종구야 저를 싼다 호호호 우리 종구 많이 잡았구나 올해도 잘 죽여서 주는 선물이에요 아 예 산타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쓸게요 러블뛰아 하아 기름다 이거랑 했다 글쓰 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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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명. 어디 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뭐 하러 갔니? 빨리 달리자. 빨리 달리자. 없어. 안-구. 나름 바람이 나름 바람이 부르면서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인지 나쁜 아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시발 연아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하이에게는 울면 안 돼 하면 안 돼 좋긴 애 geworden 제가 확 해버렸멈 샤을 容 딸기 아! 빨리 달려 동 소리 울려 마음의 찾기로 날멸을 강력해 화사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다 하하하하 GREEN と と は 着 ire , 色 あ という 色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개척같은 대끼들아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빨려놔 빨려놔 가루 를 저의 사진은 유명한 공격자들이 많아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유명한 공격자들이 지내자 일단 유명한 공격자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분이 있는 공격자들이 있다면 이만한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이 공격자들이 더 잘 받은 공격자들이 필요한 공격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유명한 공격자들이 있다면 유명한 공격자들이 있을까요? 아, 크리스마스 캐럴 거꾸로 듣기를 듣고 싶다. 어서 도망쳐! 김소는 왜 종부할 때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둘 다 빡빡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리드미컬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제발 이거 somebody in the top? 가끔 bound. 그를 매우 사랑했네. 내가 찬없이 매우 работ 안 되고... 오, 오, 오. 기리기리기리 기리기리 기리기리 ř 우리 도아저씨 이마가 밝으니 다른 예비탈모들이 모두 몰려대며 웃었네 오늘 너의 주위가 속 깊고 깊은 상궐 음악살 위에 뚱탈니 종이 울린다 아 네 구도구님 3개월 구독 고급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이 종이 땡땡땡 오늘 어깨 들린다 전 깊은 깊은 산골 음악 사이에 쫓 산이 종이 울린다 안녕하세요 산다 알트 아버지 지금 모텔에서 해피타임을 가지기 전에 아저씨 방송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다 할 때 다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 흠 하늘 자막 그 우리 안줘요 내게 나는 안줘요 어떻게 된다 난 안줘요 난 안줘요 난 안줘요 난 안줘요 오빠 오늘 친구들이랑 술 먹었어요 취해서 맥주 시켜놓고 오빠 방송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어? 내 할아버지는 우리도 들고 계신대 불별한데 불별한데 내 할아버지는 모든 앨몰에게 더 아무도를 안주신대 땅 밖을 보라 땅 밖을 보라 절 존나게 괴롭히던 아이는 선물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나쁜 아이도 산타 기준으로 착한 아이였나 보다 생각하고 산타를 부정해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그 아이 뚝배기 깨주시 아저씨 제가 즐겨보는 사이트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선물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헤헤 청스러운 밤이에요 흐잇 아 나 집청인가? 흐잇 으잇 뚝배기 뚝 뚝 뚝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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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세요? 뭐야? 방금 데드하든가? 방금 도끼가 지나간 거 같은데 내가 못 맞춘 거겠지 뭐? 음... 에엥 에엥 설마 여기 들어가네? 저기 있네 이동! 인하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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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왔습니다. 무차하지만 공업급 레스토랑에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공업급 레스토랑에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공업급 레스토랑에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러 왔다. 아 아니라 저거 켜고 왔네. 발전기 다 돌렸다고? 아까 도네로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디서 도망을 갈려고 이 씨발 년이 뒤져 뒤져 개같은 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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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도형 긴도형 크리스마스에요 크리스마스 행복 할레인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몸 따듯이 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니 오늘부터 일일인거에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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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호스팅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이어사 하얀 하늘 아래에서 깨끗해져서 새하얀 거니 수줍을 쏟아 그런 말을 당직하며 하얀 요새 새하얀 거니 새하얀 거니 마치 플랫이 뒤에 쫓아오는 노란 불꽃같은 것이 탈모다 녀석들 할아버지 어디갔어? 할아버지 어디갔어? 여긴가? 좋아 잘살렸어 로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만 더 걸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꼭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구출 점수를 다른 팀원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점수 드릴게요 이 종부는 무료로 점수를 드린다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잡아야되는데 너 말고 할배 할아버지 거기가면 쟤 뜻대로 된다고요 할아버지 어 이게 안맞네 그래요 추격 점수 많이 버세요 추격 점수 개꿀이죠? 드디어 발전기를 다 돌렸구나 녀석들 이 녀석들 잘했어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어딨죠? 할아버지 거기 심리전 안 통해요 저한테 할아버지 거기 심리전 안 통한다고요 할아버지 거기 심리전 안 통한다고요 할아버지 개짓거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점수 드린다니까요 점수 준다고요 점수 준다고요 이 종군은 무료로 해준다고요 아 벌만큼 버셨나부다 그러면 이제 마중 나가야지 자 이제 마중 나가야되요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여러분 다 마중 보내줘야됩니다 자 여기서 송별회 하도록 해요 종치면서 잘가 잠시만요 재밌었다 점수 많이 벌어서 좋았지? 나는 28000점이나 벌었다? 너희들은 몇 점 벌었어? 오 22000점 많이 벌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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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